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한적 미래. 오늘은요. 외국에서 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분은요. Joshua, can you explain your name and...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Thank you so much. I look forward to this discussion. Your name, please? Joshua Johnson. Joshua Johnson. 회사 이름은 페인트 조이입니다. 페인트 조이. 네, 페인트 조이. 어떤 회사예요? 이 회사는 우선은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어제는 이현이라는 길병원에 오래 계신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 각 맞춤 환자에 맞춰가지고 그 환자가 만약에 무슨 무슨 알레지가 있으면 약을 처방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뭐 암 이기면은 거기에 처방을 달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 짜줘요. 파이낸스 분야에서는 투자를 예측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지금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디에 투자하고 나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어제 여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딱 맞춤 서비스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일단은 AI 넷 보시면 저희가 지금 AI 종합지 AI 넷으로 바꿨고요. 이분 지금 Joshua하고 벤 볼첼 이렇게 쭉 보이고. 어디예요? 미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텍사스에 살고 있고 벤은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페인트 조이는 일단 로봇에 딱 우리가 맞는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맞춰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잘할 수 있는 게 AI를 이용해서 부상기업 투자기업 이런 걸 선정하는 거. 각자 나에 맞게 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바. 당신은 뭐 하면 딱 맞아요. 당신은 지금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뭘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미래를 예측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한 게 보면 게임 했어요. 게임의 왕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웹3도 했고 메타버스도 했고 블록체인도 했고 국제사업. 그래서 14년간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지금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2주 동안 나를 공부를 해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나의 딱 맞는 그런 해결책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AI 스토리 기반의 스토리도 해주고 인간 중심의 AI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짜줘요. 그래서 이제 we're going to show you mbc. we're going to show how to teach korean english.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고 AI가 지구상에 있는 영어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샥 다 끌고 와서 나에게 제일 딱 맞는 영어 프로그램을 12주로 짜줘. 이렇게 하면 12weeks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짜줘요. 레슨 1 해서 그리팅스. 우선은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리팅스가 인사하는 거거든요. 인사하고 그러면 여기 한국말로 번역까지 다 내주세요. 헬로 마이 네임 이즈 누구누구 아임 누구누구 나이스 미추 이런 것부터 가르쳐요. 레슨 2 같은 데는 이제 숫자를 막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1월 15일 뭐입니다. today is Monday고 제니어리 15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만 또 자꾸 연습을 시켜요. 여기에 이제 스피커가 달려가지고 나의 목소리도 하고 답도 하고 막 이게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레슨 3 가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who what where when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쫙 가르쳐요 계속해서 알 때까지 가르쳐줘요. 이건 인공이니까 인공지능이니까. 이처럼 내가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영어 불어 배우고 싶으면 불어 뭐 그다음에 코딩 배우고 싶으면 코딩 내가 그저 주식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면 주식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미래까지 다 해주는 이런 것이 페인트 조이입니다. 네. 그래서 anything you would like to mention on this? 네. This is the overall general studies. So based on the individual we can also customize it to the individual. So I think that's what's unique about our study. This was just a brief introduction for the Korean market to English. But in the future we're looking at it takes about two weeks to customize it for every individual. And I think that that I don't know if you want to translate that. 2주 만에 나에 대한 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이제 박사학위를 어디 어디에 받았고 나는 저 같은 미국인과 결혼해서 몇 년 지났고 영국 대사관에 뭐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다 집어넣고 얘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면 내가 이제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뭐 my name is mushy mushy 이렇게 안 하잖아. 이건 기본적인 거고. 나의 딱 맞게 영어 프로그램을 짜줘 하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지금 AI가 저기 하니까 AI 분야의 단어 이런 것들 반드시 외워야 되부터 시작해서 다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Okay, two weeks of training. How does that cost? You know, do you know? Yeah, yeah, yeah. So what we're doing, we're basically just teaching in general. So you have the basic cost for the general education. And then if you want to train it based on the individual, then that would just cost a little more. So right now the cost is very flexible. We're basically just entering the Korean market. So it's very open. So we haven't set a price yet. So in the coming months, when we do, we'll let you know. Okay. 지금 이제 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이 사람이 영어 가르치는 프로그램 짠 게 전혀 아니고 AI가 끌고 오는 거죠. 그죠? 뭐 수학도 모든 수학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있는 걸 샥 끌고 와서 나에게 딱 맞추게 해주는데 2주짜리 뭐 프로그램 하면은 기본적인 건 프리고 그죠? 프리예요.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기본적으로 프리고 자기에게 딱 맞는 2주 훈련시키는 이 비용은 이제 좀 있는데 아직까지 뭐 결정한 거 없고 몇 명까지는 So we can give them a free sort of choice for five people? Yeah, yeah. For the five. For the first five, we can beta test it. And so for the first five listeners out there that want to beta test it and are interested, we would love to have you. Especially five individuals and five companies. 그래서 오늘 이제 이현영 TV, 박용석 미래 TV를 듣는 분 중에 다섯 명에게 무료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2주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여기 다 넣어주고 그 사람이 내가 나 어디에 투자하면 제일 부자가 돼. 제가 먼저 해봐야 되겠군요. 제가 땅을 지금 사려고 하는데 제휴가 어디에서 모든 것을 얘한테 예측을 다 해달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셋을 어느 대학교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모든 걸 맞는 답변을 다 해줘요. 에이아이가 영어는 또 나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영어를 가르쳐주세요 하면 얘가 해주죠.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무료로 다섯 명. 오늘 저희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는 분에게만 다섯 명 해드리고 추첨을 해서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 플랜 이게 여기가 이름이 정확하게 플랜 아까 페인트 조이입니다. 페인트 조이. 페인트 조이. 페인트 조이 있어야 조이 기쁨이 있다. 페인트 조이 여기가 지금 한국 투자자를 찾고 있나요? 한국 투자자 이 사람 투자자 찾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거네요. 이 프로그램 소개하러 맹고리 쪽에 한국에 이번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환자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 짜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배용훈 선생님 AI 마인드보트 만나가지고 이게 로봇이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영어 물어 120개 국어를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맞춤형으로 그죠. 얘가 12살인데 지금 뭐 중학교 2학년이면 그 개가 딱 맞는 수준으로 다 맞춤 서비스를 해 줄 이런 프로그램을 짤려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일단은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반 다양한 분야들을 다 지금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풀어주고요. Anything else you want to make? Like Paying to Joy will offer five services, right? Yeah, five. And then also, this is the education that you wanted to discuss, which we'll do it with MindBot as well. But there's also the financials. So for VCs o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need help for individuals, we want to help them. So this is an example of John, a CEO. He's basically trying to improve his returns. So as an investor, he wants better returns. So this is also a customized to your portfolio to help you make better investments as well. Yeah,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제일 특화된 거고 제일 먼저 지금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어요. Financial check-up이거든요.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 어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에 얼마를 하고 싶어. 그러면 주식 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어디에 하면 제일 좋은가를 나의 그 상황을 잘 봐가지고 알려줘요. 그래서 스탁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캐시하고 그러니까 캐시를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해라. 이런 걸 다 이제 나에게 딱 맞게 나의 성격에 딱 맞게. 아, 네. 이거 다섯 명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드. 아주 좋은 프로그램 한번 적용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가시나요? 내일 모레. 모레 출국하세요? 일요일 날 갑니다. 내일은 저희 유엔 미래포럼에서 이분이 지금 구현철 장관하고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유엔이야이야 라고 유엔에 이제 조지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것도 이 사람이 다 만들어줘요. 이 이야기가 귀신 같아요. 뭐뭐뭐뭐로 해줘 하면 막 얘가 다 만들어주는 거 있죠. 타당성 조사 써줘 하면 다 써지고요. 이력서 기신같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빨리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주 귀한 또 플랜 투 조이? 페인 투 조이. 아, 자꾸 이름이 아직 입에 닿지가 않네요. 페인 투 조이. 페인이 있어야 즐거웁니다. 저이로 간다. 투는 투 간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거 하면 페인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한테 조이만 있어요. 페인은 없습니다. 조이만 있어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Oh, no. Yeah, yeah. I just, for the VCs, it's targeted at CEOs of the VCs. So, if you want to test it out, we would love to have you and in beta test that. 네. 저희는 이제 VC, 벤처 캐피탈 하시는 VC나 CEO, 기업의 CEO가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CEO가 기업의 나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내 기업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내 기업이 어떻게 하면 중에서 상으로 뛸 수 있나를 포트폴리오를 쫙 다 써줍니다. 써주고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다섯 분에게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나 스타트업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좀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한국의 페인트조이 한국의 지사나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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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